강형욱 패밀리가 슈돌에 떴다. 24일 방송된 kbs 이 슈돌에선 강형욱 가족이 첫 출연했다. 반려견들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개통령 강형욱 이다. 그는 스스로를 6개월차 초보 아빠 라고 소개 했다. 본 촬영에 앞서 카메라가 낯선 반려견들을 훈련시 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. 강형욱의 아내 역시 함께 다.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강형욱은 내가 본 아시아 개 남자들 통틀어서 가장 가까이다라며 남다른 남편 사랑 을 뽐냈다. 이혜미 기자 gpai 골뱅이 tvr eport.kr 사진은 kbs의 카피라이츠 tvb 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